그 다음 이제 바로 애플 소식 살펴보면은 애플이 어제 WWDC 2024를 진행을 했죠 이제 조금 타임 로드맵대로 보면은 처음에 나오셔서 처음에 나오셔서 이제 항상 애플 회사 비추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비전 프로 관련한 것부터 발표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비전 프로 OS 그 다음에 아이패드 OS 아이폰 OS 이제 각각 이렇게 다 공개를 한 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 사실 그 AI AI 이행시 한거 아닙니까 거의 애플 인텔리전스 그런 수준인데 비전 OS 툴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비전 프로가 이제 출시된 지 아직 1년 안됐으니까 이 이것도 이제 매년 이렇게 WWDC 행사 할 때마다 OS 업데이트 할 것 같은데 이번에 OS 업데이트와 함께 비전 프로 출시 국가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랑 아시아에서는 항상 한국은 1차 출시국이 아니다 보니까 일본에 먼저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본 놀러 가시게 되는 분 계신다면 애플 스토어에 이제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추후 뭐 6월 7월부터 판매한다 그런 거 봤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렇게 뭐 비전 프로 새로 OS에서 새로운 기능들 몇 개 공개했는데 이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 4K로 하는데 원래 기존에는 약간 완전 이렇게 영화관 확장해 놓은 것처럼 다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거의 이제 두 개 붙여 놓은 것처럼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기능도 새로 공개했고 뭐 일반 사진을 공간 사진으로 변환해 가지고 좀 영상을 보니 영상을 봐도 굳이 이런 기능이 필요한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이 사진이 이렇게 있어도 옆에 돌아가서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고 또 반대쪽으로 가서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비전 OS도 계속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게 아직 완전 보편화된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OS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약간 좀 더 개발자들이 개발하기 용이하게 한다던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새로운 고객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계속 OS 좀 주기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킬러 앱 출시를 기대해 봐야겠죠 그 다음 또 새로운 기능들 뭐 나왔는데 탭 투 캐시 그 네임드랍 이라고 하죠 아이폰 15 부터 생긴거 아 15가 아니라 iOS 지금 이제 다음 업그레이드가 iOS 18이고 iOS 16인가 17 부터 생긴 걸로 아는데 이거 머리 맞대면은 번호 교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끼리 그 기능처럼 그 기능 네임드랍이라고 하는데 네임드랍처럼 탭 투 캐시 기능 머리 맞대면은 이제 서로 핸드폰 그 애플 월렛에 돈도 보내줄 수 있다 뭐 그런 신기한 기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안 써서 몰랐는데 아이패드에는 계산기 어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는 계산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쓰려면은 그냥 다른데 뭐 사파리에 들어가서 쓰던가 어떤 다른 걸로 계산기를 썼어야 했다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계산기 어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AI하고 결합돼서 그러니까 이제 96 곱하기 28 이거를 써서 는 등호를 딱 쓰면은 갑자기 옆에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나온 다음에 여기다 가로 붙이고 로그하고 또 나누기 2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3.12 이런 식으로 계산한 된 답이 딱 나오고 그 다음 뭐 좀 응용 문제도 풀더라고요 뭐 단순한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미적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공간 좀 더 심화된 문제 그런 것도 쓰면은 알아서 계산식만 이제 써서 는 딱 붙이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는 아주 신기한 기능이긴 했습니다 이런 게 결국 뭐 학생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까요? 학생들 입장에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아이패드로 수업 많이 듣는다고 하죠 아이패드 필수라고 들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할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또 몇 가지 기능들 이제 공개했는데 뭐 이미지 완드 이런 것도 애플의 뭐 혁신이 죽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애플 좋아하시는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더 애플의 매니아 될 수 있도록 참 좋은 기능을 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완드도 말 그대로 뭐 그 이미지 지팡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캐슬 그림을 그려놓고 캐슬이라 표현해야 될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를 이미지 완드 딱 누른 다음에 막 동그라미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 이미지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아이패드로 뭔가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뭔가 초안만 그려놓고 이 이미지 완드 생성형 AI 기능 누르면은 좀 본인이 추구하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니까 디자이너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되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기능이 있었습니다 글씨체 보정이랑 오타를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영어로 보통 아이패드로 막 필기하지 않습니까? 필기하는데 글씨체를 모르고 막 이제 좀 날려쓰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좀 헷갈리는데 이게 또 그리고 연필이나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애플펜슬로 쓰니까 조금 적응이 초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글씨체 자동으로 좀 이쁘장하게 보정되고 오타도 알파벳 하나씩 잘못 썼으면은 그것도 자동으로 다 수정되는 그런 뭐 신기한 기능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뭔가 아쉬웠는지 주가도 하락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애플에서 이제 AI 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애플 AI 라이팅 툴 글쓰기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미 거의 뭐 재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 공개한 기능들이죠 거의 한 1년 반 전에 이미 다 공개한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 뭐 이메일 요약하고 이메일 뭐 말투도 좀 깔끔하게 바꾸고 본인이 이제 막 대충 초안을 써놓으면은 알아서 바뀌는 이런 거 요즘에 웬만한 AI 한다는 기업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어쨌든 애플도 이제 맥OS 그런 쪽에서 이 기능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뭐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소비자들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신기한 기능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문법이랑 단어 선택 문장도 알아서 수정해주고 이런 거는 전 처음 안 용어인데 TLDR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많이들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선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던데 TLDR Too long didn't read 그러니까 너무 길면은 읽지 않는다 그래서 TLDR 해달라 하면은 이 친구가 메일이나 뭔가 작성한 문서를 TLDR 형태로 딱 요약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용어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메일 요약 기능 몇 개 또 출시했는데 이런 거 지메일에 현재 아직 도입 안되지 않았나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함에 들어갔을 때 원래 맨 처음에 뭐 헬로 하고 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냥 메일 그 겉에서 봤을 때도 이미 요약된 내용들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경신됐고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메일을 눌러봐도 바로 맨 위에 바로 다 요약한 내용 나오고 어쨌든 좀 흥미로운 기능이지만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오픈 AI 해서 다 하고 있는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젠모지 해서 생장형 AI 이모티콘 기능도 출시하면서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티라노스 아우스러스 이모티콘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오이가 붙어있는 눈든 얼굴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모티콘 만들어주던데 근데 이모지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생성형 AI를 도입했다고 애플에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흥미로운 AI 기능 저는 이거 진짜 신기능인 줄 알았는데 좀 물어보니까 이거 갤럭시에 이미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고 뒤에 뭔가 영국 왕실 근이병 또 셀카 찍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이제 애플 편집 들어가서 뭐 막 동그라미 막 하니까 알아서 다 지워지던데 저는 이거 진짜 신기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갤럭시에 다 있다 그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생성형 AI가 도입됐으니까 시리가 상당히 똑똑해져서 인간의 말을 알아들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사진도 찾을 때 어떤 특정한 표현을 다 써도 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서 알아서 잘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제 뭐 잘 나왔나 뭐 못 나왔나 그런 거 일일이 찾았어야 했는데 사진도 이제 잘 나온 사진만 알아서 딱딱딱 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됐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갤럭시에는 웬만하면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오늘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녹음 기능 녹음 기능도 오늘 드디어 출시됐는데 근데 이 녹음 기능은 양쪽 모두에 녹음 사실이 고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녹음 내용도 뭐 텍스트로 다 번역되는 번역이라기 보다는 텍스트로 다 남는 이미 WWDC 하기 전부터 루머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어제 다 공개됐고요 그리고 이 시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극찬을 하던데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는 솔직히 좀 체감이 당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리가 뭐 문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시고 시리 시연을 많이 보여줬는데 결론은 결국 이 챗GPT랑 연결하는 이 기능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챗GPT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둘 중 하나 뜨는데 보통 챗GPT 이용하겠습니까 뜨면은 챗GPT 이용하지 않나요? 애플 시리 LLM보다 챗GPT가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애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리가 탑재되는 부분부터는 챗GPT와 완전히 결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결국 또 관건 중 하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가 AI 학습을 위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지 않는다 고객 데이터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정말 거의 막 계속 강조했는데 이 행사하는 내내 당신의 데이터는 절대 저장되지 않고 당신 데이터는 절대 우리 사용에 쓰이지 않고 뭐 이거는 다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야기했지만 근데 조금 이게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애플이 이걸 어떻게 하냐 애플조차 접근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너네 AI도 못 만들면서 오픈 AI가 개인정보 빼가는 거 그런 거 너네 모를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었지만 온 디바이스 AI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지만 더 많은 컴퓨팅 성능 필요한 거는 다 그냥 서버로 넘겨서 AI 처리한다니까 이게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개인정보에 민감한 서구 사회다 보니까 확실히 이 포인트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근데 일단 애플에서는 자신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CEO는 너네 애플이 오픈 AI 하고 통합했으니까 앞으로 내 회사에서 테슬라, X, SpaceX, X, AI 많겠죠 다 애플 디바이스 사용 금지 시킬 거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면은 이제 회사 문 앞에서 애플 디바이스 들고 왔는지 다 검사할 거다 그런 이야기 하고 다 보안 위반으로 처리할 거다 강경 대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자체 AI도 못 만들면서 그 아주 멍청한 집단인데 오픈 AI가 사용자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다 오픈 AI 쪽에 이용하시겠습니까? 찬성 누르면은 이제 애플은 다 정보 다 팔아넘길 거다 그런 악평을 남기셨는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XAI 사업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견제하는 거겠죠 오픈 AI 하고 애플을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한테 핸드폰 안 만드냐 그런 이야기도 자꾸 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 기능들 여러 개 공개했지만 사실 흥미로운 기능도 있고 일각에서는 전혀 신비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거는 이 AI 기능을 맛보기라도 하고 싶으면 이 제품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제품 업그레이드 주기가 기대가 되는 거죠 일단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프로부터 이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아이폰 15로 작년에 바꿨는데 15 프로로 바꿨어야 했습니다 이게 AI 써보고 싶으면 아이폰 15 프로 이상부터니까 아마 내년에 출시되는 올 가을에 출시되는 아이폰 16부터는 다 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아이폰 사용자들 그리고 AI 좀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 제품 바꾸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WWDC에서 행사하고 이런 거 기능 전혀 신기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와 너무 혁신적이다 그런 애플의 열광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WWDC 끝나고 애플 소프트웨어 최고 책임자 백발에 아주 행사 때 열심히 뛰어다니시던 분 계신데 그분께서 향후 구글 재미나이를 비롯한 다른 AI 모델과의 통합을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픈 AI 하고만 파트너 하는 게 아니라 구글 재미나이 하고도 할 수 있고 뭐 결국 다른 AI 모델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여기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있고 라마도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XAI도 있는 거죠 그록 쓰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LLM 잘 만들어 오면 우리가 다 파트너 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기업들에 현재 다 기대감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LLM 잘 깎아오면 우리가 파트너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살며시 해준 거니까 이 기업들에 당분간 다 조금 흥미로운 기대감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애플 프리마켓의 오늘 수폭 현재 약보합세 강보합세 보여주는 거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그냥 좀 내일 CPI FMC 기다리는 그런 매물이 아닌가 싶고 뭐 실망스러운 부문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래도 변화가 조금은 보였다 그런 거에 고무적이다 생각하는 쪽도 많고 저도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 고무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뭐 알파벳 오늘 알파벳 투자 의견이 많이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의외로 애플 WWDC 수혜자는 알파벳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는데 알파벳 현재 프리마켓에 속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투자 의견도 같이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일단 애플에 대해서는 보통 다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향한 쪽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쪽은 원래 안 좋게 보는 데고 보통 이제 그냥 평범하게 보던 데에선 목표 주가를 꽤 올리더라고요 일단 모건 스텔리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의 가장 차별화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A17 프로 그리고 M 시리즈 칩이 탑재된 기기에서만 애플 인텔리전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질 거다 애플 AI 인텔리전스 쓰려면 A17 프로 M1 M2 M3 M4 칩 탑재된 기기들만 사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은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또 DA 데이비스는 중립에서 매수로 두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다 시리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 애플이고 조만간 이러한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에 긍정적인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은 확실히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확실히 근데 구글에는 더 긍정적인 평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WWDC 끝나고 구글 재미나이하고도 파트너십 계속 논의하고 있다 그 코멘트 때문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알파벳을 매수 제시하고 200달러 목표주가 제시했습니다 다른 LLM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애플의 발표는 일부 AI 작업 그리고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 구글의 재미나이를 iOS에 통합할 가능성을 남겨놨다 재미나이 통합 확대에 건설적 입장을 유지하고 앞으로의 AI 오버뷰 이런 것도 출시되는데 구글 기능에 검색 사용량 증가로 광고 지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알파벳 투자의 경우 오늘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보건 스텔리에서도 비중 확대 목표 주가 195 제시하면서 애플의 이번 행사에서 알파벳에 대적될 만한 그런 위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알파벳이 더 좋아질 거다 강조하면서 구글 재미나이가 애플 아이폰에 결국 또 탑재될 수 있다 WWDC 이후에 알파벳의 생성형 AI 리더십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고 차기 안드로이드 생성형 AI 제품이 iOS보다 우수해 보인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뭐 구글 WWDC 수혜 주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지배적인데 조금 더 시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1 2 3 2 2 2 2 2 2 3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